네, 이는 카드 썼어요? 네, 제 카드 썼어요. 왜요? 네, 아직 안 카썼어요? 네, 제 카드 썼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 꼭 밥 드시고요. 아, 장군님 한마디 할래요? 한마디! 정말 재미없으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어, 저희를 봐주시려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 사진기가 굉장히 많은데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어, 그리고 참 힘드네요, 도용이요. 네, 이렇게 저희 활동 열심히 동원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어, 저희는 내일부터 또 음악 방송이 있는 예정이니까 예,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예, 굉장히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서 제가 이런, 어, 마이크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아, 굉장히, 네, 인사하고 호출이 될까요? 그러기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금덕, 아, 야 그, 아, 정민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야요? 예, 원수님, 제가 한 마디 할래요? 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오랜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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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릉이는 말이 가능이 없는 강릉으로 인사를 돌리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안뇽 볼펜! 지금까지 볼펜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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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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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